그런 발매 형태를 띌 것 같습니다 1번 먼저 나오고 그리고 1번도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마감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성공을 한 거고 sb 제품하고 일반 덩크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돈으로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빠진 상태에요 벌써 그리고 얘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고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제품은 나이키 sb 덩크로우 프로 코트 퍼플 입니다 일본에 선발매한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선발매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도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에오조던1을 연상시키는 컬러를 사용한 제품들을 그냥 통칭 그냥 j팩 이라고 부릅니다 나이키에서 발매할 때 이 제품이 j팩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통칭해서 에오조던1을 연상시키는 제품들 얼마 전에 발매됐던 sb 덩크 시카고나 그 전에 발매됐던 섀도우나 모두 에오조던1을 연상시키는 컬러를 사용해서 그냥 j팩 이라고 불리는데 그것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j팩 있고 j팩 2.0 있고 한데 그냥 쉽게 j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글 같은데 검색하실 때 sb 덩크 j팩 검색하시면은 여러가지 상품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나올 컬러도 조금 유출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마감이 좋지 않은데 바느질 같은 부분이야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가죽 부분 재단한 부분 모두가 재단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그런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깔끔하지가 않게 돼 있는데 컬이 안 좋은 듯한 느낌의 신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구매하시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의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유출된 사진줄 중에 떼탄 굉장히 낡은 느낌의 사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빈티지 느낌을 나기 위해서 마감 자체를 깔끔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덩크 범고래 오는 대로 저도 리뷰 할 건데 지금 그 제품 리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 제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도 지금 이 뒷부분 옷으로 가리고 나면은 분위기도 비슷하니까요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품을 꼭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 사면 되고요 뭐 그런 비슷한 제품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격대가 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음 sb 제품하고 일반 덩크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덩크 제품들 굉장히 뭐 그 유명한 사람이랑 콜라보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유명 셀럽이 신어서 가격을 폭등시켜서 유지시키지 않는 이상은 일반 덩크 제품들하고 sb 제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덩크 범고래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국 돈으로 한 10만원 가까이 벌써 빠졌고요 지금 이 제품은 계속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 제품 이제 뭐 해외 다 발매되고 만약에 한국 돈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해외 시세 오히려 오르면 오를지 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시카고 나온 것도 있고 그 경험도 있고 그리고 sb 제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워낙 수량이 적고 그리고 이 제품은 매니아가 있습니다 매니아 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그 관심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면 올랐지 별로 빠지질 않습니다 sb 제품 같은 경우에 시카고 덩크 판매했던 것을 보면은 시카고 덩크 같은 경우에 한국 먼저 팔고 그 다음에 해외 발매했던 그런 순서로 판매를 했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일본 먼저 발매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발매를 할 겁니다 일본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발매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깐요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포함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 덩크 벙그레 처럼 아무데서나 판매하는 거 아니니깐요 한국에서 sb 관련된 제품 판매했던 곳이나 그리고 해외 구매 하실 분들은 해외 역시 sb 관련된 제품 판매됐던 곳 미리 미리 가입해 두시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sb 덩크에서 볼 수 있는 뭐 특징들은 고대로 있습니다 뭐 혀 분리되지 말라고 밴드도 있구요 그리고 뭐 두툼한 혀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신발 끈 두툼한 신발 끈도 있고 그리고 여분의 신발 끈 흰색 신발 끈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인솔의 줌웨어 레터링이 또 따로 들어가 있구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sb 덩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업이나 1억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구요 뭐 발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구매하시려면은 뭐 개인 매물 구하시든지 아니면 해외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반업이나 1억 정도 해서 저렴한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구요 뭐 한국 발매 했을 때도 그 정도 사이즈 선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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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한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구요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